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고기 마늘 옥수수 조금만 баталь Shelley 두 눈 흐흫 으흫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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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뻥 양념에 들어가면 흔들리는 소스가 아주 양념이 많아요 정말 쫄깃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저는 매콤하고 느끼한 맛이에요 야무지는 너무 좋거든요 달콤하고는 끈질이 정말 맛있어요 닭다리의 소금 닭다리의 소금 닭다리의 소금 향긋한거 같아요 는storm이 느껴져서 정말 맛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